전당포의 가짜 금목걸이를 부모님의 유품이라고 속이고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창원의 한 전당포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8차례에 걸쳐 2,7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A씨가 부모님의 유품이라고 말하며 전당포에 맡긴 금목걸이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조품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는 2019년과 2020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또 2022년 11월 진해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일행을 흉기로 내려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